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전공의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두세 차례 대국민 담화하고 난 이후에 의사를 이렇게 피력하고 그것을 대통령 시를 통해서 언론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주제 하단에 있는 부제목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결론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확고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초확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공의들이 왜 만나겠습니까 대통령을? 그냥 덜러리를 쓴다 이렇게 아마 생각나 하겠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오면 당연히 박단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결론이 확고하지 않습니까? 못을 박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mj세대 이름들 전공의들이 그렇게 순순하게 응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하얀니 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희한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도 동년배로서 정말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국민 담화에서 조금 이렇게 문호를 열어두셨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명분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겠냐 싶지만 그난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뻔히 이용당할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바구천치도 아니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대병원이 60개 병동 가운데 10개를 이제 폐쇄를 하는 전공의 자체가 한 40% 정도 차지했으니까 40%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병원 수지에 적신호가 난 거죠. 내원객이 없으니까 환자들이. 환자들이 없으니까 이 문제까지는 정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상경제 경영체제로 전환했는데 환자를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병원의 적자가 이제 누적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 아마 이 신웅진병원의 배정책위원장 되시는 분이 다음 달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을 돌입할 것으로 봅니다. 무급휴가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겠죠. 빅파이브도 6개월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초강경책을 밀어붙일 때 대학병원에 재정적인 타격을 줘 가지고 이 병원들의 경영난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입에 올리는 것이 이 좌익들 20세기의 좌파들이 등장해서 대개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그런 사회주의 정책이나 이런 걸 실험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놓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정책을 썼을 때 1차 효과 1차 효과만 대개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현상이란 것은 실타래처럼 모든 데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효과를 넘어서 2차 효과 3차 효과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 다 알아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윤 정부가 이 의사정은 2천 명을 못 받고 밀어붙일 때 모든 그런 2차 3차 4차 효과를 예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대표하는 간판급 빅파이브 은행들이 내원격수가 극감하면서 이제 경영난을 겪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진실된 우파들은 지적인 겸손함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잘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 지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1차 효과 외에 2차 3차 4차 5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파 정책의 큰 특징이거든요. 지적인 겸손이 있는 겁니다. 20세기 100년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지적 오만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20세기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아주 걸출한 그런 역사학자이자 문필가인 폴 존슨의 모던 타임스라는 그런 아주 대작을 읽고 그냥 제가 젊은 날에 그냥 깨우친 것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은 그저 겸손해야 되겠구나. 스탈린이든 김일성이든 목택동이든 폴포트 간에 결국은 뭡니까 지적인 오만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그냥 산채로 그냥 죽이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병원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입원 전공의 이탈 사태가 5주째로 접어들면서 입원 환자 등이 40% 이상 줄어들어서 일일 수익이 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4월부터는 매월 90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자금 차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북대 병원장 말씀이거든요. 현재 서울의 빅5는 하루에 10억에 3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니까 그럼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천억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3, 6, 18, 180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수술이나 시술은 규모가 큰 병원에서 하는 것이지 입원 병상이 거의 없는 개인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지키고 중환자실을 돌보고 했다 해도 병원이 어려워지면 언급중증 환자들을 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병원도 여러분들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됐기 때문에 가동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여러분들 수지타산이 맞을 거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이 들어가 가지고 의도야 어떻든 간에 좌익도와 관련해서 아주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들이 최악의 결과를 빚는다는 그런 아주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라를 망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스탈린이 여러분들 신경제 계획할 때 여러분들 나라를 망치고 싶었겠습니까 김일성에게 여러분들 북조선을 운영하면서 본인 마지막 죽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당일꾼 회의에서 여러분들 내 평생의 소원이 우리 인민들에게 쌀밥하고 고깃국을 먹이는 건데 왜 경제가 이렇게 안 돌아가냐 그냥 오랫동안 끊었던 여러분들 담배도 뻐근 뻐근 피우면서 김책동무 일어나서 이야기해보시오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육성이 그대로 여러분들 밖으로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로 모든 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적 오만 때문에 그냥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지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이야기죠 잘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충이 뭔지도 상세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집행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중간에 생각하게 되면 좀 체면이 구기는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입장도 선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용자인 거죠 용자인데 이걸 계속 밀어붙이니까 상황이 좀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윤 정부가 처음에 기획한 대로 그래서 하도 여러분들 밉게 보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빠지고 의료정책실장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3인자나 4인자 정도 되겠죠 보건복지부에 나와서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관리들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 성태경 여러분들 성태윤 연체대 경제학과 출신의 정책실장이 방향선회가 가능하다 2천명이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단 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에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 문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관료적이네요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와 그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2천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변화의 조짐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 이제 조금 면을 세워가지고 정책을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전공의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걸 봐도 대국민 성명 이후에 내부에서 진행한 그런 민심 동향이 그렇게 녹록지 않게 보이는 모양이네요 녹록하게 보였으면 그냥 밀어붙였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찬성이 많습니다 대통령 입장을 그런데 반대 의견을 몇 명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니 한 시간 회의하면 대통령께서 55분 떠든다는데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도 회의 같은 걸 주도하시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에 반하는 이야기를 아래 사람들이 보고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나도 전공의들을 말을 듣고 있는데 당신은 어느 사람 인간인데 뭘 듣고 있는 건가 그 전공의들이 2천 명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류수민 씨는 훨씬 더 좀 가혹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정신이 나가지와 나가지 않고서야 이제 와서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 어차피 총선 결과라는 것이 대통령이 힘이 없어질 건데 미리 양보하고 대화를 하시든지 전공의 여름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단 씨가 윤 대통령을 말라고 만나겠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달 남지 처음으로 백자평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당분간 저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보수의 텃밭에서 누구보다 윤정부를 옹호해 왔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도 지지 발언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통치자는 국민 통합이 최우선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의료체계를 기득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는 정부에 이제 방할 힘을 잃었습니다 필수 의료의 붕괴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책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원과 결부시키는 것은 과학적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대입 정원 정책은 학령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한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젊은 전공이들이 돈을 위해서 직장을 떠난다고 매도하는 것은 인신공격이고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역사는 순환됩니다 요순시대를 아직도 회자하는 것 그 근본이 정치적 공명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위임을 받은 통치자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쓴 글이죠 그렇게 하대하는 표현이나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아마 이분이 국민의 힘을 열렬히 지지하고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일 겁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이들이 똑똑하면 안 만날 겁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의료 손도 못 대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해법을 강제하다가 정권의 맹원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의사들은 쿨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의사 문제에 이번에 대국민 담화에서는 대통령이 좀 장황하게 아주 성실하게 많은 숫자를 동원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핵심 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대비해 가지고 의사 수가 적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야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추진하고 있는 67% 이름들 입학 정원 증가 문제는 간단하게 이 소식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한나라가 지불되어야 될 총 의료비 지출은 의료 수가 진료 수 의사 수 곱하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 수가는 OECD의 3분의 1이고 한국의사 1인당 진료 수는 3.4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다른 조건이 같으면 총 의료비 지출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이나 지역의 여러분들 의사의 부족 문제는 의료 수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사 수를 크게 늘려 가지고 마치 낙수 효과처럼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 사람들은 천 원을 지불하고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OECD 평균으로 적용하게 되면 30원을 늘리게 되면 3천 원짜리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천 원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양질의 서비스를 싸게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 체계가 아주 좋은 체계인 겁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지만 그대로 잘 굴러온 겁니다 그거를 싸그리 뭡니까 기득권이니 카르텔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천 원 이름 3천 원짜리를 천 원 정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사 수를 늘리면 천 원이 1,600원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100%를 늘리게 되면 천 원이 2천 원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결국 돈을 얼마만큼 쓸 거냐 국민이 얼마만큼 부담할 거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큰 실책은 Q2 의사 수에만 집중하고 의사 1인당 진로 문제를 전혀 진로 수 숫자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물론 이 같은 설명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의료와 관련된 분쟁 문제를 핵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한국 의료는 참 좋은 의료였습니다 싸고 질 좋은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문의들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료죠 이거를 생각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그렇게 분규를 일으킨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